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강하다 남자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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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이요 독서실입니까? 뭐요? 아이고 항상 수고하십니다 뭐요? 어우 징그러 왜이렇게 희망했습니까? 뒤부터입니다 갑자기 미꾸라지 가동보험이 왜이렇게 넓어 왜이렇게 급해 야 거기서 빨래기다리면서 라면 먹으면 맛있겠습니다 쌍공기 좋습니다 바다냄새 좋습니다 이야 옷이 기가 막히네요 이거 어우 나 이런사람 좋아 재질도 좋고 덕분에 잘입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선글라스 어디 샀습니까? 저 나이 때 투미버스 보기 바빴는데 턱고기 봉이 중량 벨트까지 걸려있네 시작부터 과하다 승차할건데 리치가 왜이렇게 깁니까? 아웃파이팅에 유리하시겠습니다 허리 나갑니다 허리 나갑니다 고양이야 미안하다 산책하는데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걸 왜 또 머리 했습니까 당겨 당겨 손 기술이 현란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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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신에 현란하십니다 손 기술이 현란하십니다 돈 좀 많이 벌면 또 한 보따리 들고 오겠습니다 남찬에 오리가 있네 나은 안 건너 이거 아저씨가 만들었어요? 네? 이거 아저씨가 만들었어요? 설날에 할 짓 없어요? 설날에 할 일 없어요? 으악! 나이 서른 먹은 징그러운 남자들이 설날에 고향 안가고 남산가서 눈나봐 전홀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구경하시면 되고 새해 복 적당히 받으십쇼